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자 오늘도 똑같은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테슬라 주총 열린 거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1년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미국 경기가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거다. 오늘도 주총에서 웬만한 경제학자 못지않게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되게 힘들 거다. 경기가 아주 힘들 거다. 그런 다음에 호전될 거다. 그리고는 사이버트럭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죠. 4시간 전에. 사이버트럭 올해 안에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이따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그런데 모델 Y가 테슬라의 올해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링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깜짝 놀랄 뉴스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사회 멤버로 한 사람을 등극을 했는데요.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제이비 스트로벨이라는 데 전 테슬라 CTO였어요. CTO가 뭐냐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테슬라 공동 창업자였고요. 현재 배터리 관련 업체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CEO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스트로벨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후임? 후계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베이조스 다음에 지금 아마존 CEO 맡고 있는 이름도 까먹었어요. 보면 팀쿡만 살아남은 것 같아.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로 왔을 때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뭔가 차별화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거 이따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오늘도 테슬라에 관계된 뉴스, 굵직굵직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뚱마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앞으로 광고 좀 할 거야. 광고 안 해도 되는데. 테슬라가 왜 광고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광고인데. 광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생뚱마끼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일론이, 일론아 광고할 게 아니라 너의 이 입, 제가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이것만. 이게 최고의 광고야. 여러분, 한국의 백종원 씨는 프랜차이즈, 홍콩 반점도 적혀서 백종원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몇 개 됐는데. 광고 안 하죠? 광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백종원 씨가 TV 나오는 게 광고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백종원 본 거기서 하는 얘기가 가맹주들에게 자기들은 프랜차이즈비를 받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준다고요. 광고비를 안 내니까 예산에서 프랜차이즈 있는 지역, 로컬 사장들한테 광고비 명목에 부담을 덜어줬다. 그쪽 얘기입니다. 그건 좀 비슷하죠. 입을 조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있다. 이거 얘기 다시 한 번 할 건데. 여기 모델3 리프레쉬라고요. 여러분, 테슬라가 모델3 처음 세상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6년 전이에요. 2017년.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처음 테슬라가 나왔을 때는 디자인도 그렇고 정말 혁신 그 자체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한 번 변화 줄 때가 됐죠. 그렇죠? 테슬라보다도 최소한 외관에서 멋진 차들이 수도 없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모델3의 리프레쉬라고 약간 스포티하게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이 지금 중국, 차이나에서 거의 다 만들어져서 생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됐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지금 바이든이 여전히 부찬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고 저쪽 하면서 지금 시장이 좀 흘러내렸다. 그런 얘기고요. 경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했다는 것. 아까 얘기한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트럭이 올해 안에 반드시 나온다. 나오죠? 사이버트럭 반드시 나온다. 지금 이게 테슬라의 한 시간봉 차트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팀장님. 팀장님은 테슬라를 모아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롱이든 쇼시든. 그런데 벌써 보세요. 지금도 4월 27일. 한 달 전에 150일불 빠졌어요. 이때 들어갔으면 먹었잖아요. 10% 결과론적인 얘기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100불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팀장님은 테슬라를 단타만 치시나요? 언제 들어가려고요?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면. 아니 오늘 일론도 그랬잖아요. 경기 침체 1년 동안 온다고.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다뤄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경기 침체를 나이부하게 생각해. 나이부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피상적으로. 너무 얇게. 지금도 경기 어려운데. 내 인생 가운데 늘 경기는 어려웠어.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사랑하는 내 애인의 최고의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이자 슥을 하는 순간 다음 주에 군대 오라고 하는 영장을 받은 그 심정인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무슨 차를 사요. 그래서 지금 반갑 자동차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결과론적인 얘기. 절대 반대. 자 오늘도 테슬라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오늘은 프리장에서는 이랬어. 그래서 저는 오 좋아 좋아 에너지 모아가. 장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 직전에 쭉 빼길래 그리고 다시 반등 들어오길래 과감하게 제가 롱 잡고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불려가지고. 물론 버텨서 돈 벌고 나왔지만 나왔습니다. 잘못 들어간 거죠. 제가 정말 제 자신을 갖다가 이 바보 멍청함. 팀장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걸 깼으면 손절했을 거예요. 똑같은 패턴. 올라가면 또 확 밀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한 달 내내 계속되고 있어.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요. 한 텐 보 기다려다.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면 오늘 조금 길었는데 9시에서 딱 보면은 30분 동안 항상 밀어. 어저께도 그랬다니까요. 어저께는 더 밀었지. 와 이거 봐봐. 대박. 10시까지는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어저께처럼 못 올라가면 패스. 오늘처럼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반등 들어오면 들어가는 걸로. 만약에 짧게 짧게 하실 분들은 하지만 다시 여기서 밀리잖아요. 빵빵 밀리고 또 애프터에서 또 요즘은 테슬라는 프리 아니면 애프터야. 거래량 변함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135인데 98.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거래량만 봐도 때가 아니라는 거니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테슬라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급등할 거예요. 200불을 더 넘을 수 있고 250도 갈 수 있는데 그 호재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는 날부터 테슬라는 곤두박치 칠 거다. 아니 조금 올라간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너무 오래도록 그 호재는 너무 오래도록 노출이 돼 있어. 제가 일전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차라리 차라리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면 그리고 사람들이 실망할 틈도 없이 우와 대박이다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날아갈 건데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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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재빨이 사라진다니까요.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거기다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분명히 부족한 법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걸로 다가오면서 아직 가격이 얼마인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사이버 트럭 나오면 무조건 숏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또는 롱 잡고 조금 들어갔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